요즘 날씨가 정말 비췄죠. 연일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 시원한 계곡길을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에 있는 구천동 어삭길을 걸으려고 하는데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구천동 어삭길 with my fellow here memories we fulfill holding you so mountains toss the sky inches grand and praise hand in hand we entwined love in every place streams of fire 어삭길의 이 구간 어삭길 출입해서 인할 땀 깎이 your journey's just begun 철창동 어삭길 with my fellow here memories we fulfilled holding you so near 이곳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다녀간 곳이라고 해서 어삭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부천동 계곡 주차장에서부터 백년사까지 왕복 13km의 계곡길 트레킹 구간인데요. 향적봉에 오르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푸른 숲과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길을 함께 걸어보세요. 여기 백년사까지 4.8km라고 되어있으니까요. 숲이 우거진 초록 건강 코스길인 부천동 어삭길은 계곡 물길을 따라 걸으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치유의 길로 부천동 비경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지입니다. 한여름이 무더위를 확 날려버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숲과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좋습니다. 이번엔 지켜 brass은 배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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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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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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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